네, 반갑습니다. 고등학교 1학년, 2학년 친구들, 수학량력 남혜영입니다. 우리 친구들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? 2월 말에서 지금 3월 초 넘어가는 사실은 새학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굉장히 바쁜 기간이죠. 이 기간에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 또 시국이 시국인 만큼 선생님이 스튜디오에 들어와서 촬영을 하기 전에도 회사 앞에서 손 소독하고 열 체크하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. 마스크를 계속 끼고 있다가 촬영되는 이 순간에 마스크를 벗었는데 지금 그래서 계약이 전국적으로 학교 계약이 일주일 연기가 됐어요. 우리 친구들이 봐야 될 첫 번째 시험이죠.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 역시도 원래는 2020년에 3월 12일 목요일에 실시가 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계약이 일주일 연기가 되는 바람에 어떻게 시험도 일주일 연기가 되어서 3월 19일 목요일날 봅니다. 이 소식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겸 이렇게 캐스트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. 일주일에 계약이 늦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1학년이 되는 친구들은 고등학생으로서의 첫 시작인데 일주일이 좀 늦어진 거잖아요. 그리고 우리 2학년이 되는 친구들은 내가 또 이제 1학년을 마무리 짓고 2학년 학년이 올라가는데 일주일이 지금 늦어진 거예요.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친구들이 이 기간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보냈으면 좋겠는지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서 촬영을 시작을 했어요. 자 학력평가 시험이 일주일 연기가 되었지요. 지금 물론 이제 새학기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되게 두려움도 있을 거고 사실은 설렘도 있겠지만 두려움도 있을 건데 지금 좀 약간 혼란스러운 시기예요. 그래서 이 시기를 우왕좌왕 하면서 그냥 얼레벌레 이렇게 보내버릴 것 같아가지고 우리 친구들한테 좀 힘을 주면서 집에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방법 집에서도 좀 차분하게 내 계획을 잘 지켜나가자 이런 의미로 캐스트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학력평가 시험에 관련된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, 2학년 친구들을 위한 그 기출 자료들 선생님이 만든 거 그거를 대방출하기로 하였습니다. 그래서 이 캐스트 영상 클릭한 곳 옆에다가 선생님이 이제 기출 문제 자료들을 이렇게 첨부해 놓을 거예요. 근데 이게 캐스트 영상 옆에 파일을 첨부했을 때 용량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 지금 잘 몰라서 만약에 용량이 커서 파일 첨부가 안 될 경우에는 첨부를 해 놓을 건데 안 될 경우에는 선생님 공개 자료실에다가 첨부를 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다운을 받으셔서 아 이제 우리 고1 친구들은 중등 수학을 총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고 고2 친구들은 고1 수학을 좀 총 정리, 차분하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 선생님이 문제 자료를 드리겠다. 집에서 열심히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선생님이 문제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열심히 한번 풀어보시는 그런 시간 가지시고요. 이제 우리가 새 학기를 준비하는 거고 새 학년을 준비하는 건데 선생님 DM에도 많이 와요. 겨울방학 1월, 2월에 내가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거 잘 못 지키고 계획이 밀렸다. 그런 친구들이 상당수 많았어요. 그래서 조금 일주일 늦어졌죠. 계약이 이 기간 어영부영 이렇게 해서 막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이렇게 해서 보내지 마시고 정말 자기 뚝심 있게 계획을 더 끝까지 달성하시는 그런 기간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내가 겨울방학 조금 더 늘어난 거야. 나한테 시간이 조금 더 생긴 거야. 새 학기를 정말 더 멋지게 더 완벽하게 준비해보자.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짐하시면서 가정에서 열심히 학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. 위생관리, 건강관리. 건강해야 여러분도 공부도 하실 수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손 잘 씻으시고 마스크 하시고 그리고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이 기간을 아주 똑똑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선생님이 자료를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요. 이거 풀어보시면서 일주일 열심히 보내시고 또 새 학년, 새 학기 3월 9일에 우리 시작할 거잖아요. 그 준비를 위해서 더 충실하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. 선생님하고는 3월에 되면서 학력평가 해설 강의로 만날 수도 있고 그 전에 또 퀘스트 영상으로 우리 친구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건강관리 잘 하시고 가정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고1의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3월 초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